조명 조명은 목적물과 건물 그리고 그와 관련된 사물에 감성과 생명을 부여하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조명은 기술을 의미하지만 또한 문화, 환경 그리고 오랫동안 지속가능한 라이프 스타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조명은 인간과 소재의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이구찌니는 건축과 빛의 문화를 주도하는 세계적인 커뮤니티입니다. 좋은 조명은 더 나은 생활을 의미합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의 혁신적인 기술 개발 지속가능한 디자인의 적용,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인간의 웰빙과 환경을 생각합니다. 지능을 가진 모든 생명체의 안녕과 환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이구찌니는 빛과 조명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끊임없는 교육과 연구로 보다 나은 품질의 산업, 디자인 및 제품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본사는 훌륭한 건축가 및 조명 디자이너와의 협력으로 보다 뛰어난 조명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구찌니 조명기기 및 시스템은 세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디자인상을 다수 수상하였으며 생활공간과 다양한 공간에 조명을 통한 일정한 양식과 미래를 제공하는 건축 프로젝트들을 지원합니다. 이구찌니's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지사들에서는 지속적인 연구와 교육을 통해 조명에 대한 아이디어와 가치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지사는 디자이너와 고객을 지원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합니다. 이 디자이너들과 고객들은 조명 디자인 프로젝트 개발과 관리의 핵심적이고 중요한 파트너들입니다. 이곳 진위는 전세계 어느 곳이든 언제든 어떤 문화 어떤 사람이든 어떤 환경이든 지속적인 연구와 기술을 통해 인간과 지구의 행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